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음 아 오늘은 회사 일찍 끝나는 날 빨리 집에 가서 여보한테 점심 달라고 해야지 음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어 어이! 거기 아저씨 잠깐 스톱 뭐야 또 이상한거 팔려고 또 이상한거 팔려고 하는거죠 아 오늘은 뭘 팔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네 네 사실은 오늘도 뭘 팔려고 하는겁니다 아아 뭐야 오늘은 뭐 파는데요 어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뭐 뭔가를 많이 이어버리지 않습니까 팬이든 뭐든 어어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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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 찾기에 아주 안성맞춤임 이 보물찾기기계를 오늘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어떤 물건이든 보물같은거든 무슨 물건이든 어 찾아내주는 아아 아주 신기한 물건입니다 어 나를 끌어다기고 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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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게 뭐하는건데요 이게 뭐하는거지 이게 뭐하는거지 자 이건 땅속에 있는 네 네 네 네 네 봉어물들을 찾아주는 아아주 신통방통한 물건입니다 어 그러면 이걸 들고다니면 갑자기 삐삐삐삐삐삐삐 소리나면서 보물이 보물을 알려주는건가요? 탐지기인가 탐지기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있으면 보물을 찾을수 있다고요 단돈 5만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5만원이요? 단돈 5만원으로 보물을 찾을수 있다고요? 그럼요 완전히 이거 히트제품이고 빨리 히트해 히트 어? 오오오오오 그러면은 저 이걸로 보물찾아가지고 회사도 때려칠수 있겠네? 그럼요 저도 이걸로 보물을 찾아서 회사를 때려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아 좋은건가? 아! 어쨌든 그러면은 저 이거 살께요 살께요 5만원이요 5만원 예 이거 가져가시면 되요 네 5만원 요기 드릴게요 오오오오오 이걸로 그러면은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을수 있는건가? 예 맞습니다 그걸로 보물 보물을 찾으면서 부자가 될수 있다고요 아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대고다니면은 삐삐삐삐 신호가 온다는거죠? 예 어? 이거 안경도 있네 오오오 그거는 그 안경은 그걸 사시면 사은품으로 드리는겁니다 별 능력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 이거 좋은건가보네 오오오 보물을 찾을수 찾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탐지기라 이거지? 이거 한번 우리집 근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이 이거 별다른 신호는 없네 아 일단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휴 아니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그런지 몰라도 아휴 왜 회사 서류가방이 없어졌어? 아휴 여보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여보 나 오늘 회사 빨리 끝나는 날 더 빨리 왔어 아휴 여보 왔어요 아휴 아 맞다 오늘 아침에 내가 내가 물어봤잖아 그 회사 서류 찾았어? 회사 서류를 못찾았네? 회사 가방을 못찾았.. 못찾았지 음.. 그래 나 그리고 집 열쇠도 잃어버렸어 여보 집 열쇠를 잊어먹었다고? 그거 맨날 여기다 걸어놨잖아 왜 없더라고 근데 음.. 왜 이렇게 잊어먹는게 많지? 음 아빠 나 혹시 나 토끼리 못 봤어 토끼리? 아 그 인형? 토끼리 인형? 어 너 그거 잊어먹었어? 아니 내가 어제 분명히 거실을 내뿌거든? 어 아니 아빠도 분명히 안방에다가 회사 서류가방 놨는데 잃어먹었다 그걸 누가 가져가지 그걸 해 아 진짜 못 봤어 엄마? 음 아 아 맞다 맞다 내가 또 이거 잃어먹은건 어쩔수없고 뭐 집 안 어딘가 있겠지 뭐 걱정이야 집에 있겠지 뭐 내가 있잖아 오늘 길 오다가 어떤 아저씨야 나한테 이런걸 이런걸 파이더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주는 어? 탐지기래 탐지기 보물탐지기? 어 보물탐지기래 이렇게 또 이렇게 가다가 삐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거야 자기 당한거 아니야 이거 또?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오늘 뭐 이걸로 뭐 토끼인형이나 뭐 집 열수는 못찾겠지만 내가 한번 밖에 나가서 보물을 찾고 올게 어때 우리 부자가 되는거야 어때 뭐 좋죠? 부자되면 좋지 뭐 어쨌든 나 이걸로 한번 보물을 오늘 낚아올게 알았지? 그래요 아 나 좀 놀다올게 이야 이걸로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늦지말고 음 에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앞에 공원에 분명히 누군가가 보물을 숨겨놨을거야 음 그 신호가 안오네 요기요기 요기가 좋으려나 여기가 좋으려나 음 에이 계속 찾아봐야겠다 후후 요기도 아니고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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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기보험거 아니야 삐비비 안올리네 이거 음음음 여기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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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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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뭐야? 이 근처에서 강한 신호가 오고 있잖아? 어? 이 아래인 것 같은데? 어? 어? 여기다 강한 신호가 어? 이 아래인 것 같은데? 어? 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다 파볼까 한 번? 어어? 어어? 아니! 진짜 보물이 있는 거가? 내가 진짜 보물을 찾은 거야? 오!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상자 열어볼까? 어? 이거 뭐야? 어휴! 이거 시체잖아! 어휴! 뭐야 이거? 뼈는 뼈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어휴! 어! 어휴 뭐야! 어휴 뭐야!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어? 어휴 어휴, 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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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지금 지금 우리 똘똘이 묘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마 우리 똘똘이 뼈를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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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니 아니, 그, 오, 오, 오해입니다? 아이, 똘똘이 강아지 이름인가요? 아휴, 저거 안 보입니까? 저거? 어휴! 이거 숫자가 안 보여요? 어휴, 강아지 무덤이었어요? 이, 이 사람 아주, 맛이 간 사람이구만? 난 너나 해, 파헤치고 말이야 아이, 난 여기, 난 보물 있는 줄 알고 판건데 아 강아지 시체에 보물이 있겠어요? 빨리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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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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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휴, 아휴, 똘똘이 아휴 아휴, 똘똘아, 아휴, 편히 쉬렴, 아휴, 미안해, 아휴 편히 쉬어,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아휴, 아휴, 똘똘이 무덤에, 그, 꽃조산송이, 아휴, 아휴,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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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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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탐지기, 이거, 완전, 이거, 그, 고물이구만, 고물이야 찾아도냐, 묘지를 찾아, 아휴, 아휴, 진짜, 아휴, 미안해 죽겠네, 아휴, 아이, 그래도 이 기계가, 무언가를 찾는 거 확실하네 어, 그래도 이거 곳곳을 잘 찾아보면은, 분명히 보물이 나올 거야 음, 야, 하필 왜 묘지를 파가지고, 미안해 죽겠네, 이거 이 근처에 뭔가, 어, 신호가 오는 거 같은데, 어, 이 근처인 거 같은데, 어, 이 뭐지, 이 강한 신호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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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나오는 거 같은데, 어이, 뭐야 어, 우선 타볼까, 이를, 어, 여기, 어, 뭐가 있긴, 뭐가 있긴하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여기서 막, 석유 같은 건가, 이거, 막, 어, 기름 같은 건가, 어, 어, 이거 뭐야, 물이 나오네, 여기서 막, 뭐야, 여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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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왜, 물이 안 나와, 어,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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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어, 어, 아, 아주, 아주머니, 아니, 저는 이거 보물탐지기로, 여기에 뭐가 있, 있길래 파봤는데, 이게 뭔데요? 뭐가 있긴 하지, 배수관 있잖아요, 배수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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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씨 뭐하는 거야, 아, 당신 때문에 며칠 동안, 어, 샤워도 못하겠네, 샤워도 못하겠어, 아, 아줌만의 배수관이에요, 이거, 그러면 누구꺼가였어요? 지금 죽은 집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아아아아아 그럼 집에 물 안나오시겠다 아하하 아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또 아 보물인줄 알고 아하하하 대수관일 줄 몰랐네 아하 아이고 아 아주머니 아 저는 이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하하하 아 이사를 뭐하는 사람이야? 아하하하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아아아 진짜 아니 아까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진짜 이거 완전 고물 아니야 왜 이거 찾으라는 보물을 안찾고 왜 배수관이랑 이상한 것만 발견하고 아 이거 고물 아니야 개인사는 5만원 주고 어쩌지 싸더라 아이씨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집 주변이나 한번 탐색해볼까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집 근처는 파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집 근처를 한번 삐삐삐삐삐삐 해봐야겠네 음 좋아좋아 어 뭐야 여기서 강한 신호가 온다 뭐야 이거 어 이 끌립 어이 바둑이네 집 아래쪽인거 같은데 아이아이아 바둑아 바둑이 니네 집에서 뭔가 강한 신호가 온다 바둑이 니네 집 좀 한번 좀 파볼게 이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거 여기 강한 신호가 오는거지 어 뭐야 어 땅굴 있잖아 우리집 아래 뭐야 이거 어 어이 어 이거 뭐야 어이 이거 요루루가 잃어먹었다던 폭갱 인형이랑 여보가 잃어먹었다던 우리집 열쇠랑 그리고 바둑이뼈다귀랑 그리고 동전들이랑 아 이거 내 서류 가방이잖아 내 회사 가방인데 이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시끄러워서 티비를 볼 수가 없잖아 아 아 여기여기여기 여보 어 딸 이리로 내려봐 이리로 내려와봐 내려오라고 어 여기 주먹을 비판하셔 어 어 이거 우리가 잃어먹었던거 아냐 그치 어 맞아 그니깐 말야 어 아니 이거 뭐야 나 보물탐지기로 이거 파봤는데 이런게 나오네 예? 이거 설마 바둑이가 야 바둑이 야 야 바둑이 니가 이거 했지 어 니가 했지 니가 했지 바둑이 일루와 어 바둑이 일루와 어디갔어 바둑이 일루와 일루와 야 바둑이 이거 니가 봤지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니가 숨겨놨지 이거 파놓고 어 아니라고 너가 아니야 니가 이거 다 해놓은거구만 니 개뼈다귀가 있는데 이거 니가 숨겨놓은거잖아 몰래 아이 이거 고양이같은 어 이거 고양이같은 개가 있나 다 숨겨놓네 아주 다 숨겨놔 아이 여보 예 아 바둑이 묻어버리자 음 아 여보 이거 우리가 잃어먹었던걸 바둑이가 숨긴거였어 아이 어 아 이거 찾아서 다행이네 열쇠 어디갔네 일단 그러게 말이야 에이 에이 그래도 이게 보물은 찾아주진 못했지만 우리집 열쇠랑 우리가 잃어먹어놓은 차를 줬네 아 좋은 물건이다 아하 하하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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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아 근데 이거 어디다 써 버려 버려 하여 하여 아하 아차는 다행이다 물건을 쫙쫙쫙쫙쫙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